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 다 일종의 뭐죠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무릎을 꿇어 앉힌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가 당신들 인생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나경원을 여러분 무릎 꿇기기 위해 국힘 초선 연판장을 돌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경원 보고 뭐죠 김기현 찬성 여러분들 대열에 서달라고 또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네요 급하면 뭐 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신윤계 초선 10명이 나경원을 만나서 연판장을 위로했다 국민의힘 신윤계 초선위원 10명이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이른바 초선 연판장 사태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위로의 말은 무슨 위로 말입니까 김기현 후보 지지에 좀 나서 달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이런 좀 죄송하게 됐다 박성민 이용 강민국 박대수 이인선 정복민 정동만 최준식 여기서 이인선 위원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대구 수선구에 되신 분이니까 제가 이름을 알겠고 나머지 이용 씨는 옛날 스포츠인으로서 비례대표에 어렵게 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동작을 당의 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지고 초선들이 나서가 연판장 국민들 가운데 얼마나 욕한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저것들이 정신이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하더라도 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물밑에서 나경원 지하고 접촉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경원 지가 모양을 만들어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걸 뭐죠 그렇게 사람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까지 나서가면 나경원이 뭐죠 무슨 부동산 투기한 것처럼 그렇게 냄새를 풍기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나경원 씨 꿇어 앉히는 그런 과정에서 나경원 씨가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방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남들 눈도 다 있고 한데 초선 위헌까지 여러분들 다 나서가지고 그냥 나경원한테 맹복복을 하고 당신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이제는 뭐 바빠 놓으니까 뭡니까 그 집 우물에다 침을 받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죠 워낙 급해가지고 이제 김기현 가족 이행 나경원을 만나라 강릉까지 찾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바쁘면 강릉도 찾아가고 하와이도 찾아가야죠 저는 정말 그때 민낯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제가 뭐 나경원 씨에 대한 무슨 특별한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사람이 그 사람 도리를 해야 될까 그 사람을 못 나오게 하더라도 그 뒤에서 뭐 좀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꿇어 앉히는 게 좋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니까 가족 이행 나경원을 만나러 강릉까지 찾아가다 그 전날에 또 집을 찾아갔는데 나경원 숙고해 보겠다 이렇게 당신들 그렇게 다들 사는 게 아니야 뭐 권력이라는 게 좋고 달콤할 수는 있지만 참 국힘당이 좀 달대도록 어쨌든 뭐 문정권을 교체해야 되고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야 되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국힘당을 그냥 좀 우호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민들 가운데 참 씁쓸해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보수정당이 좌파정당하고 뚜렷한 차이란 것은 올바름 정의와 공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쓰여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없으면 좌익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월 13일 날 이 2권 3구 대통령성을 다룬 2권 3권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좀 시간을 내셔서 구매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좀 널리 확산을 시켜주셔야 제가 지방선거로부터 시작해서 4.15 총선 2017년 대선까지 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필 작업을 이게 모두 다 제가 개인 비용을 지금 떼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데 여러분께서 꼭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확산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